잠시 끝 털링 개 크네 옷이 풍부가 오옹 아내야 웹커디션 안 좋다 한 명, 체크 한 명 어딨냐? 한 명 안 보이는데? 다나? 끝인가? 심지어 얘는 리포브카까지 못 날아가겠는데요? 얘 혼자 오지? 얘 리포브카까지 못 날아가, 저거 공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공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 리포브카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가? 빨리 총 먹어야겠다 지금 떨어졌어요 왜? 이제 땅 밟았어요 음, 공장 쪽으로 졸라뛰네요 공장 근처에 있는 쪽 먹고 공장 쪽 가면 뚝배기 날릴게요 총 와 나는 체크 총 못 먹었습니다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저는 공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기 또 달리고 있어요? 네 차 왔다 제 파티인가 보네 차 구해왔네 총 먹었어요 오케이 저도 총 구함 오케이 저도 총 구함 공장 쪽 붙었어요 저네 여기 한 명 내 앞에 아 확인 나이스 공장 봐주세요 공장 봐주세요 얘가 차 타고 내고 걸어서는 공장 들어갑니다 다시 공장 들어갔다가 얘 팀원 죽는 거 보고 빠진 건가? 걸어서 아 있다 아 공장 안에 있네요 아직 각 보고 있네 여 slip 변태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음... 나오면 뒤碓게 offensive 지금까지 안 빠진 거 보면 다른 데 갈 생각 없어 얘 흫 아 딴 데 갈 생각 없네 계속 각 보네 공장들이면서 죽어라구 4대열 2개 먹어놨어요 하나 드릴게요 네 머리가 안나오네 저희 장애장 완전 반대편 이번엔 다샤 있으니까 와 붕대밖에 없네 드링크랑 구급상자가 하나도 안나올수가 있지 대도시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름 달려있는 도시인데 저도 방금 구상 딱하나 먹었어요 찾음? 찾음? 칠탈이 없지? 여기 대킥 대킥 뜨셨어요? AR이요? 네 어? AR 대킥이 있었어요? 눈깔이가 삐었나 보네 내가 어? 있었네 여기선 내가 탭을 누를 생각을 안하다보니까 못봤네 오버파밍 아냐 아까 오버파밍 하다가 뒤졌잖아 됐어요 됐어요 갑시다 일단 칠파드랑 수납 대킥들 뭐 같아요? 아 저거 대킥은 있어요 칠패드만 필요 오버파밍 계속하는 습관 안좋아요 별로 대회도 아니고 공방에서는 오버파밍해서 우리가 이득볼게 뭐가 있어 2배율은 배율이 아니에요 1배율 그냥 1배율 무배율 약간 저거하고 그냥 사용용도가 똑같다고 보면 돼 배율이 아니야 2배율은 이거 톡트 아니면 톡트 2배율은 그냥 숨참기 안하고 무배율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배율 땡긴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밖에 안돼요 배율이 아니야 약간 어 레드도트하고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가전에서 좋고 2배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거리 싸움이 많이 일어날 때 산지 싸움 시가전보다는 약간 산지 싸움에는 2배율이 좀 좋아요 시가전 전투 많이 있으면 2배율은 별로 안좋아 바로 집 앞 바로 눈앞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2배율이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서 별로고 이제 산지 싸움 마무 끼고 싸울때는 2배율이 엄청 좋아요 이 집 뚫을거에요 이 집 뚫을거에요 없나? 있을거 같은데 창문 깨져있는거 사뿐? 퍼펙트 이 집 뚫은 다 껴 있긴해요 전 강의 영상 아 당장에는 찍을 생각 없어요 귀찮아 영상보면 대충 파악되잖아요 없는 게– 오 이 집 뚫을ang 호의 어어! 가깝다 컨테이너 쪽에 떨어져요 보급 다음 자기장 보고 저거 먹으러 갈 수 있으면 먹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저희 좁투만 있거든요 과연 자기장?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먹고 움직이죠 여기 중에 2층 집이 있었는데 무슨 집이었대요?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어딨어요? 아 개피 보급 먹으러 가 오 여기도 떨어졌네 뭐야 두 개 떨어졌어? 에미사고 아 저기 내렸다 에미사고 그럼 오탄 제가 먹을까요? 네 주세요 아니 에미사고를 먹는다는 게 아니... 씨 또 공급은 무시할 거임? 먹고 가야죠 쟤 내렸어요 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야 컨테이너 위에 떨어졌어 언제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쟤니님 화이팅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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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MK14 MK14 와 부스슬을 머리고 아 간나 이거 7탄 좀 먹어야겠다 저 7탄 좀 있음 이정도면 충분할 듯 아 칡패드 필요 있으세요? 예 예 야 있어요? 아니면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어킥 드림 필요 없어요 제 아까 계에요 가구팔 산 위로 올라가 쏘고 있음 어디지? 저거 같은데? 아닌데? 시간초 가야되요 저희 응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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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요 아 집 먹으러 가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야되요 일단 이 집 먹고 있을까요? 이 집 먹고 있죠 일단 이 집 먹고 있을까요? 이 집 먹고 있죠 일단 이 집 먹고 있을까요? 일뚝 두개가 겹쳐져서 놓여요 지금 와 사람 개 많은가 보네 왜 이렇게 금켜 와 보급도 가까이 떨어짐 330 머리 위 와 N에서 15 사이에 그거 갈 수 없는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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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첫 번째 보호품 150 버기 아니 사람이 뛰어요 누웠다 길리 어디? 한 대 아니죠 바다로 바다로 바다 쪽 태양가 아 가만히 서있잖아요 나 가구팔 맞고 누웠어요 가만히 서있잖아요 지나왔어요 여기 바다로 헤엄쳐서 전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방향 방위를 말 안해줘서 못 봤어요 너무 급했어 방위만 말해주면 여기 강이 전부 다 강인데 어딜 봐야되죠? 저 아직도 먹고 있는 거예요 올라왔다 보급 330 보급 딘다 한 대 110항이야 그래 싸라 얘 파티 어딨냐 길리에요 개 파티 길리야 저 1둑 먹고 올게요 1층에 1둑 있었고 330에 보급 떨어지면 아직 아무도 안 먹으러 갔어요 저희는 그리고 가야댐 그리고 저는 구급상자가 없어요 붕대밖에 없어 그 길리가 어딨지 넘어와서 지금 냉선 밑에 붙었을 수도 SE 엄청 멀리 SE 엄청 멀리 아 버기 타이어 터뜨려 버렸어야 했는데 10초 갈 준비 버기 뒤잡히겠다 이거 그냥 가죠 먹는다 나는 보급 먹는다 나는 보급 먼저 가세요 오케이 좋아 삼툭 삼툭 삼툭을 취하고 체력을 체력을 좀 버린다 어찌 차 탔음 길리 우리 아까 길가에 있던 하얀 주황다시야 아 자기장에서 나올거에요 저 오른쪽에 보인 제 오른쪽 바로 넘어올거에요 저 언덕 지금 보고 계신 언덕 저거 점프하는 넘었다 제 아픔 세울 때 세울 때 길링 길링 세움 세워서 나무 나무 잡았어요 그 105방향 위에 이제 다 내렸어요 타이어 터졌구나 그러자 먹을 시간이 어딨어 그때 제 방향에서 105에 UAG도 내렸어요 한 명 이었어 두 명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좀 많이 가야되요 저기 2평집이 있거든요 지금 센터에 저게 2평집인데 저긴 먹고 있을거고 아 걸어서 이동하는게 나라 미리 이동하죠 이거 차는 버리는게 나을거같은 차는 버리는게 나을거같은 타이어 터트림 UAG 사람 10명 남았어요 제가 오른쪽에 둘 둘 쟤리 싸운다 그러자 길이하고 UAG 뒤에 있어요 길이 죽은거같은 UAG한테 파밍하러 내려감 일단 저희는 자기장 안쪽 라인잡고 들어가죠 왼쪽으로 돌아서 뒤잡아야될거같은데요 앞에 있는애들 왼쪽으로 돌은게 날듯 왼쪽으로 돌은게 날듯 빨리 들어가야되면 여기서 시간 끌리면 저기 못들어가요 자기장 안으로 앞에 저 나무 많은데 자리잡은 괜찮을듯 네 거기 그쪽 나무지대 먹으면서 능선 아래에 있는 저 클리어하고 자기장 1등 오니까 2평집 하나 사람 들어갔어요 앞에 돌 앞에 돌 바로 앞에 30 기절 한명 일단 자기장 라인 볼게요 2평집 2평집 나왔어요 2평집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운 2평집이랑 같은 파티였나봐 돌 밑에 능선 연막 올라오는 쪽 2평집 들어갈래요 저희가 빠르게 네 먹을걸 순식간에 챙기기 구상 하나 붕괴 30개 들고 있는 것도 아이씨 아이씨 저 도래가 뭐 먹고 있었을라나 도래가 뭐 먹고 있었을라나 문 닫지 마세요 수류탄 날라오면 못 나가면 저희 아 이거 패치됐네 여기네 아 안됐구나 저 능선 위에는 볼 수 있거든요 150방향 능선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 봐야되는데 능선 아래에서 지금 작은 구멍 여기 4개로 수류탄 던지면 저희 못 나가요 쿠킹에서 던지면 아이씨 아 이거 들어오는 거 좋은 선택이었을까 밑에 올라오는 애들 제일 먼저 신경써야되요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애들은 어차피 저희가 시야가 확 트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시야가 안보임 음 쟤들 M방향 쟤들이 안보임 어 위에 보여요 SE 돌 붙었어요 120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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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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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 기절 낀다 다운 D만 보면 되요 이제 P 좀 채울게요 붕대 밖에 없어요 위치 체크해 다운 뭐야 살리고 있었음 음 좋아 FELL YOU WITH ME FELL YOU WITH ME FELL YOU WITH ME FELL YOU WITH ME THOR пл ε